빡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3% 또 이제 반등 제대로 시작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반도체 관련주,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 주식들이 지금 아주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상승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막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향후 SK하이닉스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주주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까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SK하이닉스도 3% 올랐고 삼성전자도 잠깐 보시면요.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습니다. 3.5% 이렇게 다 같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우선 배경을 한 번 보시면요. 전날에 미국 주식 어땠냐? 마이크로소프트 0.8% 하락 그리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7%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엄청나게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다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엔비디아가 지금 급락을 하는 또 큰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들 결국 지금 주목해야 할 만한 소식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GDDR이 HBM을 대체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성비 AI 반도체용 GDDR 시장 격돌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여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HBM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 GDDR이라는 게 등장을 했을까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HBM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AI 반도체는 어떤 단점이 있었냐? 전력을 너무 많이 먹는다라는 겁니다. 전력을 너무 많이 먹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용도 많이 비싸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된다? 새로운 AI 반도체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분이 짐켈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의 신이다. 반도체의 설계의 신이다라고 지금 불리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에서 반도체 설계를 도맡아 담당을 했었는데 자 이 짐켈러라는 분이 새로운 스타트업, 본인만의 스타트업을 차려서 이제 새로운 AI 반도체를 등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AI 반도체를 출시를 했습니다. 텐스토렌트라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AI 가속기 판매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AI 반도체 정확히는 칩이 들어가고 옆에 HBM이 딸려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이게 HBM이 없어요. HBM 대신에 방금 말씀드린 GDDR이라고 하는 부품 이제 가성비 좋은 부품이 여기에 장착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품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 GDDR 때문에 HBM 성장성으로 이제 밀리고 있던 계속해서 이제 성장 추구하고 있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꺾이느냐? 그게 아닙니다. 꺾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어떻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삼성 SK, 차세대 GDDR7 디램을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경쟁을 또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성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HBM도 챙겨가고 방금 말씀드린 짐켈러 스타트업의 이 GDDR7까지 챙겨가는 이제 양방향으로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떨어진다. 엔비디아는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지금 뭐 또다시 또 한 번 더 AI 열풍이 불어오게 되고 또 GDDR로 확산된다. 메모리 패권 경쟁 또다시 확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번 주에 어떤 얘기까지 있습니까? 결국 이 금리 인하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까지 되게 된다면 또 한 번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려들게 되고 수급이 몰려들게 되고 주식시장은 상승의 힘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GDDR7 공개했다. 이전 세대보다 속도 60%, 전력효율 50% 향상을 했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SK하이닉스의 경쟁력 자체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새로운 AI 반도체가 나왔다라는 소식 때문에 반응이 나온 정도지 결국에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게 되느냐 점점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점점 이제 뉴스들도 확산이 되고 수급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떻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하락 구간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분들에게 따로 말씀을 해드렸는데 언제 타점 잡아드렸어요? 바로 7월 15일, 아 7월 26일이죠. 7월 26일에 제가 딱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 챙겨보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어느 가격까지 갈 수 있는지요. 또 여러분들이 어느 기간까지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또 향후 시간이 지났을 때 또다시 매도하는 지점이 나오게 되겠죠. 매도는 또 어느 지점에서 하면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그리고 또 지금 매수하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SK하이닉스의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7월 26일에 본격적으로 타점, 매수, 타점 잡아드린 이후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될 텐데 언제까지 또 상승을 하게 될지 또 지금 매수해도 될지 혹은 매도는 언제 할지 이런 타점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타점을 잡아드리는 거고요. 동시에 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그때그때 속보 내용들 혹은 이제 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챙겨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참여 방법도 간단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하이닉스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SK하이닉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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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점 잡아드리고 또 대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구간이에요. 최근까지 여러분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어땠습니까? 시장이 완전히 공포감에 물들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렸듯이 나중에 또 시장이 환희에 다가섰을 때 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릴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고 잃지를 않고 이런 변동성장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담없이 저한테 하이닉스라고 이렇게 문자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SK하이닉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어떤 상황입니까? 또다시 외국인 그리고 기관계가 진입해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이렇게 일찍이 매도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결국에는 이제 수급의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 기관계가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쭉쭉쭉 매수가 시작이 되었을 때 주가는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특히 개인들이 최근에 이렇게 매수를 보여줬는데요. 이 구간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가를 올리지는 못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에 시작은 누가 한다? 시작은 외국인 기관이 하는 거고 세력들이 하는 거고 지금 이런 시점에서 개인들 물량이 어느 정도 털리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수급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구간 정말로 중요한 구간이다. 방향성 체크 확실히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멘